정부가 5천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 발행을 추진합니다. 공연과 숙박, 외식 등 이른바 보복 소비에 쓰게 함으로써 내수 진작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경 증액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주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5천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가 다소 잠잠해질 시점에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보복 소비를 뒷받침한 내수 진작 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농민이 또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 단체들은 통계상 농산물 가격이 높아서 농민을 제외한다는 기재부 논리는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림부에서 이미 피해 농가를 파악하고 있다고 추가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농어업 분야 직접 지원을 위한 추경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노점상과 위기 가구 청소년 대신 대학생이 장학금을 지원받는다는 것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균과 관계없이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경감해야 하는 게 정부의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균 국무총리는 세균 국무총리